지난 13일 자신을 양주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이라 말하며 자신의 sns에 월급 루팡중이라는 사진과 함께 다수 사진이 올라오며 지난 주말 온라인상 논란이 일었는데요. 해당 공무원은 지난 8일 고등학교 특채로 입사한 신규 공무원이며 지난 12일 선임 공무원과 민원 관련 현장 확인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진에는 월급 루팡중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 동네 돌아다님이라고 밝히면서 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출장을 신청한 내역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외에도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을 찍어올리며 짓지 말라면 좀 짓지마. 왜 말을 안 듣는 거 존나 공들여 지어놓은 거 어차피 다시 부셔야 되는데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공문을 받는 시민의 이름과 관련 서류들을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아니 뭐 맨날 회식이야 시발이라며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이 안내문에 받는 사람의 소속가와 실명을 가리지 않고 모두 노출시켰습니다. 논란이 되자 해당 공무원은 sns 계정을 삭제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는 민원을 넣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커지자 양주시청은 지난 13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고 합니다. 시에 따르면 감사담당관도 감사에 들어갔다고 말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따르면 양주시청이 발칵 뒤집혔다. 현재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장 본래의 목적은 다 했다면서 졸업도 안 했고 공무원이 됐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글을 올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 양주시는 15일 허위 출장, 개재 공무원 기사 관련 입장문이라며 올렸는데요. 먼저 이번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이라며 양주시는 개인 sns에 게시물을 올린 공무원은 지난 8일자로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라면서 허위 출장과 관련해 시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공무원은 업무 숙지를 위해 12일 10시 같은 팀 선임 공무원과 민원 관련 현장 확인 목적으로 출장 수행에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원 처리 현장을 함께 확인한 후 11시 35분께 점심시간이 도래해 인근 출장 중인 다른 공무원 2명과 만나 식당 및 카페를 이용 후 12시 58분에 출발, 13시 23분에 시청에 도착했다면서 언론에서 보도 중인 허위 출장 및 부정 수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개인 sns에 허위 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로 성실하게 공무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야기시키고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방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공무원에 대해 2명과 동시에 초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등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공무원의 복무와 출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터붙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말하고 있는 카페 및 식사 시간이 맞는지 감사를 통해 정확하게 조사 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세요.